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매선 고금리 한파를 맞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저축은행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금리 상황도 좋지 않아 당분간 연체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서민들이 급하게 돈을 빌릴 때 이용하는 저축은행. 일반 시중은행보단 금리가 높지만 저신용자에겐 이마저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5.4%,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갑 형편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은 물론 대부업 까지 손대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연체율이 무려 7%를 넘겼는데 작년 말 3%대와 비교하면 2배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턱 끝까지 차오른 겁니다. 금융당국도 연체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부동산 경기 이런 영향으로 다시 3분기에 상승폭이 커졌고 시장에서의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연체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이미 우리 경제 규모보다 커져버린 빚더미를 관리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과 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OBS 뉴스 신송입니다.